리스타트 리스타트 아 여기 보여 여기 빨창이 아니라 빨창 오른쪽 길에 있었어요 레이저 보는데 숨어 숨어 뭐야 스키브인가 몰려 몰려 스키브 쏜거에요 저 아니야 봤어 봤어 다 왔다 혼자 왔나 혼자 온거 같은데 일단 저 푸쉬할게요 오른쪽으로 버스쪽으로 네 우와 뭐야 뭐야 PMC? 네 PMC 지겼어요? 오케이 조심 아직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는거 같네요 에헤이 조졌네 이거 헤드샷 해야된 다 죽었나? 다 죽었고 전 삽탄 좀 오우 솔딘 오우 중육 좀 드릴까? 중육 왜요 왜요 중육 좀 드릴까? 중육 왜요 왜요 걱정하지마요 걱정하지마요 3층에 른샬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 든든하게 든든하게 입을 수 있는데 왜 스캐브 이쪽 스캐브 왼쪽 바로 왼쪽 11시 방향 빨리 죽여 뭐하는거야 뭐야 뭐야 지금 총알이 너무 약하다 뭐야 이거 계속 쏘는데 총알이 너무 약해요 두마리 있어가지고 안되겠네 중육 입어야겠네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거 삽탄을 해야겠는데 아 일로와 중육 입어 이거 안되겠다 이거 중육 입어야겠는데 하하하하 총알이 없어 총알이 나랑 바꿔요 에? 나랑 바꿔 자 이거 입어 이거 하하하하 이거 이거 맛있는거 먹어 맛있는거 아니 개천은 개천은 중육 옷 다 입어 빨리 입어 오자라 빨리 오잖아 지금 빨리 와 뭐하는거야 진짜 이 총도 주워 빨리 이 MP7 뭐야 이거 써요 써요 난 왜 조끼 안줘 조끼 어딨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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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조끼 타창도 안주 아니시 레전드네 진짜 옷 갈아입어 옷 입으라고 조끼를 입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아 어지럽네 탄이 없을텐데 탄 내가 다 줬어 내꺼를 그게 아니라 탄이 없을거에요 괜찮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아 든든하네 이제 좀 든든하네 1층부터 할게요 되게 위험하게 들어가네 보통 반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쪽도 상관없어서 PVP가 아니니까 들어가 들어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무서워 발소리 나 뭐야 이거 봐 자격 스케이브 어 진짜 르샐라야 아니 진짜 있어 울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디 3층 어디 계세요 지금? 나 2층 2부 3층으로 갔어요? 아니 저 1층이에요 1층 르샐라는 잡았거든요 아 그래? 네 네 1층으로 들어갈게 잠시만요 나 문 열고 숨어있어야겠다 거기 계세요 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저 죽으면 그래도 총 쓸 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탄 드릴게요 뭔 탄? 내 총? 이거 MP7 네 가방도 줘야돼? 가방 줄게 기다려봐 여기 가방안에 이것도 써 이것도 써 아니 아니 지금 이거 있음 느려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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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 뺏구나래 말리 뺏구나래 뭐야 아니 쫄들 어디갔냐? 어 소리 났는데 내 우측에 뭐야 요양 좀 하고 있을게 여기서 3층 그냥 오실래요 계단으로? 아이 아니 클리어라 소리 났는데 내 우측에서 어이 아이 걘 잡았어 걘 잡았어 간다 조심 조심 진짜 루셔라네 응 번쩍 맛있어 보인다 내 알름 3층까지 올라오세요 번쩍 뺏었어 붙었어 아니 아니 내가 비켜드려 올라가세요 나 내가 올라가면 죽어 아니 아니 없어서 아 없애? 응 아이 클리어하고 올라가란거죠 근데 이제 쫄을 잡아야되니까 근데 이제 쫄을 잡아야되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저 이거 비싼 탄이라서 빼야돼 탄 좋았어 스태시 2층에 있는거 같죠 네 제발요 뭐야 제가 2층에 닦는거에요 아니 하나가 왜 오우 오우 조졌다 왜요 안챙겼어요 USB 다시 가져와야돼 미친게임 트럭에서? 네 나 수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미친게임 다시 가야되잖아 다시 왔던 길로 갈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저 칸도 채워야되고 아니 일단 여기 가방있는 방으로 들어가 아 가방이 아니잖아 뭐야 뭐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 도박쳐 일로와 어디에요 학원 여기 여기 네 가방 여기있어 네 가방 여기있어 맞아 잡고 올게요 나 도로까지 갔다와대 나 도로까지 갔다와대 네 와 이거 중력 아니었으면 아 뭐야 죽었어? 흘렀다 죽었어? 네 사고인데 아 이거 근데 다 잡았거든요 한 마리 남긴 했는데 난 잡을 수가 없어 흐흐흐흐흐흐흐 아 그 퀘스트 땜에 아 나 이런 USB 어떻게든 갖고 와야돼 지금 아니 보스 저기 쫄이 그게 있었네 겹쳐있었네 아 어지럽네 이거 우당탕탕 아니야 일반 스키마지 죽었어 마지막에 레전드네 아니 뭐야 경호원 다 잡았네요 아니 아 까불풀이나 미친 안 돼 아니 중력이 왜 뚫려 오지마 잠입 게임이야 이제 난 스트레스 게임 저 더 억울해요 비티탄 한 발에 죽었어요 아니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진짜 딱 한 대 맞았는데 죽었어 아니 그냥 파편화 당해서 죽었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게 이상해 게이븐 누가 날 쏴다 아 이게 뭐야 으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jeśli 아 quelle 레전드네 이것도 freshly 아 근데 키를 못하게 막는 퀘스트는 진짜息 8 으어언 제발요 다리까지 아무 힐이 없기를 야 방법은 프로피탈 먹는거다 뭐 맞추면서 버텨 오지마 이 새끼들아 저거 스캐브 오지 마세요 숨 좀 골라봐 여기서 지금이야 열어 집어 불씻 개웃기네 이거 진짜 숨 좀 적어 근데 한 마리 밖에 안남았으니까 설치할만 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숙사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아 가능 가능 안돼 안돼 쏘지마 오오 스테미나 없어서 못 넘어갔어 남간 남간 넘어가야돼 오오오 오 오 안전해 이제 그냥 바로 3층 외곽 계단으로 3층 바로 올라가죠 중앙 올라가면 안되나 중앙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중앙은 알겠어 중앙계단은 뭐냐? 오 여기 사클갑이 있는데 이거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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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단단하긴 해요 하하 어지럽네 나 올라가 오 오 오 계단 해주셨 15초만 오지마세요 15초만 오지마 설치하고 죽여도 되는거 맞아요 근데? 봐야돼요 확인하셔야 될 듯 탈출까지가 그거일 수 있으니까 어? 이거 설마 죽이면 죽여야되나? 위키 좀 봐봐 물이다 물 먹고 이거 죽여도 안되데? 그럼 좀 어려운데? 에이스가 내 아이템 먹고 째면 되나? 못 먹어요 아니면 탈출은 또 따로 아니에요? 아니 탈출 안해도 된대요 죽어도 된대 그럼 왼쪽이에요 왼쪽 마지막 한마리 경호원일거에요 잠깐만 이외쪽이라고? 여기 안에 아니 그걸 몰라요 거기서부턴 이제 움직였을수도 있으니까 ㅎㅎㅎㅎㅎㅎ 이거 먹어요 나 왜이렇게 웃기냐 이거 이게... 이걸 먹을 수 있어? 이걸 먹는 게 도... 별로 안달았죠 중육 10 달았는데? 6크림 10 달았으면 뭐?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오브웨이는 지금.. 내가 저걸 못 잡아서 그런게 아니야 지금 죽이면 안되는 퀘스트 때문에 이러는거지 지금 나 죽이면 안되는 퀘스트인데 아 나 진짜 웃기네 이거 이거네? 빤스에? 잠깐만 빤스에 넣을만한게 이걸 넣어야겠구나 보험 되있는 애들은 어차피 더러우니까 야 한발 장전되있는걸로 혼내주는거에요? 류샬라 권총으로 혼내준다 PMC 만나면 죽어버리겠다 아니 스킨브 만나면 PMC는 괜찮아 오히려 PMC 만나야돼 PMC 키브 만나면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보험하는게 낫지않아요? 애들한테 훔쳐가지는거 보다 아아아아 또 그럼 총 버려야돼? 총 버려 총은 버리고 스코프 버려? 스코프 버리고 스코프 버려 스코프 버려 스코프 버려 나 근데 왜 주유소로 왔지? 아아 어떻게든 나가면 그만 아닐까요? 우당탕탕 탈출 근데 이 케이스는 택시 없으면 그냥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택시를 확인하고 미션을 해야되는 아니 아니 그냥 어차피 죽어도 되니까 음 그냥 하는게 제일 중요하고 빠키지새끼 수시마 정면에 저격스캡이 있는 자리 아니에요? 아 몰라 누워 잠시만요 오 저 시끼 저 시끼 저 시끼 저 저 지붕에서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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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 미칫새끼 내가 여기로 왜 왔지? 이게 내가 여기로 이거야 죽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건 왼쪽으로 크게 돌죠 깨벼 깨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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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으아악 아 저기 날 보는 놈이 있어 으아악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으아아악 뛰어 이거 어떻게 사는 거야 신기하네요 뭐지..? 레전드네 이거 진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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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원 숫가같은 소리하지마 뛰어 뛰어, 뛰어, 조직히 뛰어! 새끼들, 졸라 뛰어! 뛰어, 이 씨! 어휴, 이걸 사놔? 내가 스캐블 면망을 본 거야, 방금? 와, 저게 중 61단 거 실화야? 4분 남았어. 아, 잠깐만, 여기 위험하잖아. 아,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 왼쪽 끝길로 퀵 달리면 되지 않아요? 퇴비어 쳐야 돼. 아, 이걸 산다고? 잠깐만. 아니야, 아직 안 살았어. 아직 안 살았어. 끝까지 긴장의 끝을 놓지 마. 탈출구에 있을 수 있거든요. 설마, 설마 있겠냐고. 으어어어여허허허허허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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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살았냐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도 총은 내일 돌아오니까, 총은 내일 쫙쬐고 그거. 아, 이게 맞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